하나님의 도우신 가운데 살자 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오늘은 이스라엘의 두 명의 왕을 함께 좀 보려고 해요 그럼 모세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에서 나왔죠 그리고 가난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가난에서 400년 동안 살았어요 너무 풍요로우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잘 안 찾을 때였어요 400년쯤 지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는 거예요 요호와요 우리에게도 이방 나라처럼 왕을 주시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하나님의 왕이라고 이렇게 인도하고 있는데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요 왕을 주시오 우리에게도 왕을 주시오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난리를 부리고 땡깡을 부리고 지랄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난리를 부리고 땡깡을 부리고 지랄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때문에 바래지역も 내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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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을求めるから 왕을 세워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하나님의 왕을 지켜냈습니다 첫 번째 왕이 누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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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두 번째 왕이 누구예요? 그리고 두 번째 왕이 누구예요? 그리고 두 번째 왕이 누구예요? 그리고 한 120년 동안을 정말 강대국으로 하나님을 높이셨죠 주변 모든 나라를 통일해버리고 엄청난 강대국으로 세워주셨답니다 그러던 그 다음 세대에 그 다음 왕이 누구예요? 다비데의 다음 왕이 누구예요? 세종대요? 세종대요ですか? 솔로몬이지? 솔로몬 왕이죠? 솔로몬이요, 솔로몬 그런데 그런 다음에 솔로몬 왕이 죽자마자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 버려요 그리고 솔로몬 왕이 낳고 나서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 버렸습니다 왜 나뉘어졌죠? 그럼 왜 나뉘어졌죠? 믿음 생활 잘하고 있었던 솔로몬이 노년에 타락해버려가지고 용의 신고를持って 있던 솔로몬이 老年になって 타락해졌습니다 글쎄, 솔로몬 왕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한 거예요 애굽의 여자와 결혼하라고 또 이쪽 나라의 여자와 결혼을 하고 이방 여자들을 왕궁으로 들여보며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여자들이 뭐해가지고 들어왔죠? 그쪽에서 지들이 믿고 있었던 잡신들 우상들을 가지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럼 솔로몬이 그건 안 된다 라고 해야 되는데 이 신들도 이스라엘의 신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솔로몬이 그 잡신 앞에서 스스로 제사를 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것이 우리의 신이니까 너희들도 예배를 드려라 그러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것이 우리의 신이니까 내가 사랑을 드려라 라고 했죠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을 진노하셨다고 했죠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님을 진노하셨다고 했죠 그래서 솔로몬이 죽자마자 그래서 솔로몬이 죽자마자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북과 남으로 나뉘어졌어요 이스라엘이 北과南으로 나뉘어졌어요 북 이스라엘과 남ユダ으로 나뉘어졌어요 北 이스라엘과 남ユダ というふうに分かれてしまいます 여러분 나라가 이렇게 나뉘어졌으면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여전히 믿음 없는 짓만 하면서 사는 거예요 북 이스라엘은 더 믿음 없는 것들이 더 많았어요 그래서 왕이 여바라 금송아지 두 개를 만들어라 그랬어요 그리고 금으로 만든 솔로몬이 두 개를 만들어놓고 이것이 북 이스라엘의 신이다라고 이렇게 거기서 향을 피우고 쥐가 막 제사를 치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다 믿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것을 그런 짓을 북 이스라엘이 아스루에게 멸망하는 그 210년 동안 계속 솔로몬이 절을 하면서 살았어요 심각하죠 심각하죠 그러면 남유다라도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남유다도 이방 사람들에 의해서 우상 숭배를 하고 도덕적으로도 타락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정하면서 살았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고 344년 살다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해요 완전 망해요 그리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요 북 이스라엘 사람 남유다 사람 다 뿔뿔이 다 흩어져 버려요 이런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오늘 본문에 북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오는 거예요 남유다의 암아샤 왕이라고 하는 왕의 때요 말씀을 보니까 이 암아샤 왕은 정직했대요 이 암아샤 왕이 주의 요시가 요시가 있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모습에 온전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全기心을 못했지 그렇다고 그러니까 사람은 좋은데 믿음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신호가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인격은 괜찮은데 믿음은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친각은 좋은데 신호가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암아샤 왕이 이제 에돔움의 큰 나라와 전쟁을 할 때였어요 이 암아샤 왕이 전쟁을 하려고 군사들을 다 모집해 보니까 남유다에 30만 명이 모였어요 그런데 에돔움과 싸우기에는 턱없이 작은 거예요 에돔움의 큰 나라와 전쟁과 싸우기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군사들을 지원해달라고 요청을 했죠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그 군사들을 지원해달라고 하시라고 그랬더니 북이스라엘이 왜? 북이스라엘은 왜? 왜? 같은 민족이잖아 동족이잖아 됐다고 그래 그건 괜찮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은 100달란트를 줄게 그러면서 10만 군대를 빌렸어요 요즘 돈으로 하면 약 15억 엔 정도 돈을 주고 10만 명을 이렇게 빌린 거예요 군사는 지금의 돈이 아니라 15억 군대의 돈으로 북이스라엘의 병원을 가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전쟁을 하러 나가자 이렇게 했는데 그 사실을 안 선지자가 왕을 말리는 거예요 왕이시여 절대 저 북이스라엘 군대와 함께 전쟁에 나가면 안 됩니다 우상 숭배하는 저 북이스라엘 군대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전쟁에 나가실 때는 반드시 왕의 군대만 데리고 나가셔야 됩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왕은 적군들 앞에 엎드려질 것입니다 왕이시여 기억하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은 도시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신 나이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왕이 갈등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神의 사람에게 들은 사람에게 왕은 갈등을 잊어버렸습니다 15억 원은 15억 원은 다 줘버렸고 10억 원은 왕이 왕이 북이스라엘 군대도 와 있는데 북이스라엘 유시라엘 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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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을 그냥 주고 군사도 그냥 돌려보내고 10억 원을 탓 대답 유시라엘 가시나 이러면서 너무 본전 생각이 나는 그러니까 아니 선지자 내가 15억 원 행윤하셨는데 그 오타라엘 그 오타라엘 그 오타라엘 그 오타라엘 그 오타라엘 100 타란트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왕이시오 요호와 하나님은 그 보다 더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오타라엘 그 오타라엘 그 오타라엘 그 오타라엘 그 오타라엘 그 오타라엘 아깝지만 다 돌려보냈어요 모탈이 그 오타라엘 그 오타라엘 선지자의 말대로 그 남유대의 군대만 내리고 에도음으로 가서 전쟁을 하세요 근데 진짜 선지자의 말대로 하나님이 도우셔가지고 그 큰 에도음의 군대를 크게 이기고 돌아왔어요 그리고本当に 그神의 히트가 이 말에 에도음의 대군에 대신을 대신을 이끌고 돌아왔어요 역사에 남을만한 대승리를 하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일이 생겼어요 북이스라엘 군대에 있었잖아요 이 군대가 진의 땅으로 돌아가면서 남유대에서 남유대 땅에서 강도 짓을 한 거예요 근데 북이스라엘 군대만 내리고 남유대의 군대에 남유대의 군대에 륵댓을 한 거예요 10만 명이 강도 짓을 했다고 생각해요 10만 명이 륵댓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남유대 사람이 3천 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귀한 물건들을 다 가지고 가버린 거예요 이러한 자유권을 전부 取られて 奪われて しまいました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이 암아시아 왕이 기분 좋은데 갑자기 그 소실도 있고 얼마나 화를 낼는지 전쟁에서 대신으로 이사리한 암아시아 왕이 기분이 정말 좋았을 때 그話을 듣고 기분이 나쁜 나이면서 막 화를 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선지자와 하나님께 불평불만하면서 모든 책임을 선지자와 하나님께 보내는 정말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神의 사람과 하나님께 대신을 불평불만을 言으며 하나님께 요리하는 책임을 지키는 거에요 내가 저 선지자와 말 들어가지고 내가 손에 본격이 2천 명이 아니하니까 하나님께 도망가 도망가 지금 백인이요 이만 지금 여러분 사람의 화를 아니까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쟁에서 이겼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지금 그戦이で神様을助けによって 자신이 승리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제가 하나님이 도우셔서 살아있다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神様을助けによって 지금의命이助かった 것을 잊어버리고 그걸 인정하지도 않는 그리고 믿음이なくなる 너무 화가 나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람은 교회에 있을 수 없어요 이런 사람은 교회에 있을까요? 이런 사람은? 이런 사람은? 화를 막 나니까 하나님이 뭐고 하나님이 도우셔서 감사합니다 왜 하나님이 도우셔서 내가 이런 사람이 운을 거야? 이런 사람은 있을 수 없어요 교회에 이런 사람은? 여러분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런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의 일일이 없어서 여러분은 오지 수 있습니다 교회에 그런 사람들 많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전문용어로 뭐라고 해요 다함께 시작 다함께 시작 다함께 시작 자, 이런 사람을 전문용어로 뭐라고 해요 세,の 상뚜라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도와주셨는데도 그거 인정하지 않고 잊어버렸는 거예요 神様によって助けられたのに それを認めずに なお,それを忘れてしまう 사실 그렇게 하는 성도라기보다 그런 성도를 조종하는 마귀가 상뚜라인 거죠 しかし,そういう지 세,とこのようにバカモノにさせる 우수で操っている悪魔が 本当はバカモノなんですよね 그리고 지가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지도 못하고 생각하고 있는 그게 또 상뚜라이고 そして今, 악례に操られて ある意味で持ちられていることを 気づけない その時が バカモノと言うんです 그래서 이렇게 막 화가 난 이 アマシャ 왕이 어떻게 했어요 だからここにも 怒りに狂っている アマツア王が どうするかわかりますか 하나님 보라고 하나님 앞에서 반항하겠다고 神様の身前で これを見ようがしろに 神様に反抗しようと 心に決めるんです 자기가エドム에서 전쟁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 가져왔던 그곳의 우상에게다가 향을 피우고 절을 하는 거예요 自分がエドムに 戦いで 戦いで そこで持ってきた 神々の前で こう抱くんです わざわざ 도 많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러면서 今のものより もっと 多くのものは 다른ことが できる神様だって 그러면서 잡시내대가 잡시내대가 절을 하는 거예요 それで 이기고の 神々の身前で 彼ら 오辞교を したり おがんだり したんですね 더 하나님 앞에 반항하는 거예요 なお 구주주する 反抗するわけです 자기 꼬였다고 더 죄를 지켰다고 하는 그런 반항하는 모습 俺は 헬스 曲げたぞ という感じで 反抗する 反抗するんですね 教会に こういうタイプ 人いるんですか 있죠 いるんですね 그런 사람을 전문用語로 뭐라 그럴까요 こういう人たちを 専門用語で なんて言うんですか 다 함께 시작 아니 도전 선생님 걱정하지 말고 틀어주세요 도先生 심파する 落ち着いて 見せてください 시작 왜 안 나오니 시작 삭돌이 다음에 박하모 次のものなんで 시작 안 나오냐 아 もう ない みたいですね 어제 그러더라구요 昨日 こう言ったんですね 목사님 꼭 이거 띄워야 됩니까 선생님 この言葉 飛ばさなきゃ いけないんですか って 私 言ってきたんですね 제 인격 내가 하는 거니까 그냥 논 뛰어라 하나님 앞에 반항한다고 도마가 악한 쪽으로 나가는 거 있죠 神様に もっと 反抗しようとして もっともっと 悪い方向に わざわざ していくんですね 전문用語로 専門用語で この人を 함께 시작 개토라이 개토레이 아닙니다 개토리 왜 안 하는 거야 왜 안 하는 거야 다시 시작 개토라이 물론 개토라이 개토라이 성경에 안 나와요 先ほど 개토라이 개토라이 성경에 안 나와요 그런데 꼭 개토라이 같은 개토라이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짓을 한다고 그러면서 이 아마샤 왕이 이 이 상뚠라이가 이런 결정을 하는 거예요 도저히 못 참겠다 군대를 데리고 가서 북이스라엘을 다 처벌해야 되겠다 내가 뺏긴 물건도 다 찾아오고 내가 줬던 15億円도 가져와야 되겠다 그리고 그 사실을 한 선지자가 개토라이 아니 왕이시 하지 마시오 그래서 왕이 선지자 말 선지자 말 안 듣는 거예요 그리고 군대를 데리고 북이스라엘을 전쟁을 했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본문에 見て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본문에 고안에는 이런 내용이 書いてあります 시 시 오늘 상태가 안 좋네 今日は 状態가 よくありません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요호와 보쉬기의 정직하여 이거 아닌데 잠깐만요 북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을 치러 갔다가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그 상돌아이가 북이스라엘 왕에게 잡혀가지고 포로가 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에서 잡혀가지고 남유다까지 계속 끌려와요 그리고 이 상돌아이가 보는 앞에서 이스라엘 성벽을 부와 허물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그 성구들 그리고 금잔 은잔 왕궁의 보물들 이걸 다 가져갔죠 그리고 남유다의 사람들도 포로를 잡아서 데려가죠 그리고 이 상돌아이도 북이스라엘으로 데려가가지고 평생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도 기타이사이에 連れて 일주일에 牢야で 暮らすようになりました 그리고 간신 노년에 나와요 그런데 남유다의 반란군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역대야 이시본양에 보면 계속 이 아마샤 왕이 하나님을 버렸을 때 그가 멸망해가는 것을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그 지키심이 있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물으시지 않습니까 지금 너에게 있는 것을 실은 누가 너에게 준 것이냐 물으시죠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이니까 눈에 안 보여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도 별의만 다를 것 없는 그런 모습을 삽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서만 사십시다 하나님께 딱 붙어서 사십시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십시다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도우심 이렇게 해서 상뚜라이가 죽어요 그리고 이제 남유대의 상뚜라이의 아들인 그 아들이 우시아 왕이 왕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우시아가 次의 왕으로 南国의 왕이 되어버렸어요 역대아를 보면 우시아 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자 일찍 읽어보세요 세의 주의 눈에 하나님의 정직한 일을 하나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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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우시아 왕을 얼마나 형통케 했는지 쫙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중에 몇 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주변 이방 나라를 다 통일하게 해버렸어요 그리고 주변 나라로부터 매년 조공을 받는 강대국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남유라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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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더 강하게 지었대요 그리고 예루살렘 마치 고원과 평지에 가축이 많아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산에 드넓은 포도원이 생기게 그리고 곳곳에 좋은 밭을 주셔서 온 나라마다 농사와 풍년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요이치이 与えられて 国中 농작物가 유사 포석 그리고 군대가 강성에 지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대요 남유라는 귀한 도우심을 받고 사는 나라라고 남유라엘이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神様 求めて 이코지 하십니까 내 능력도 좋지만 하나님 붙잡고 살아야 되겠죠 여러분 사람이 참 끝까지 믿음 갖고 살기게 사는게 힘든가 봐요 이렇게 믿음이 좋았다고 하는 우시아 왕도 52년 동안 계속 형탈하다 보니까 어느 한순간 자기가 자기가 잘난 줄 알고 교만해졌대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교만은 폐망의 선봉이다 라고 우리가 실패하고 망하게 하는 제일 첫 번째가 교만이라고 성경을 말합니다 우시아 왕이 교만해지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제사장이 그러지 마시옵소서 왕이오 그랬더니 우시아가 그 제사장에게 버럭 화를 냈대요 네가 뭔데 그랬을 때 우시아 왕은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함께 시작 우시아가 제사장에게 버럭 화를 내자 그 순간 그의 이마에서 갑자기 문둥병이 생긴 지라 자 세 노 우시아가 사시다치에 다시대 하계시 이까리 오이다 도둑 전 카레 노 히타 나이비오 가 아라 아라 여러분 절대 교만해지지 마십시오 아멘 그리고 주의종들에게 화내지 마세요 주의종이 주의종이 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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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경처럼 버럭 화내지 마세요 그러면서 세제에 가려는 것이, 강한 욕을 받지 않는다. 불쌍한 욕을 받는다. 불쌍한 욕을 받는다. 불쌍한 욕을 받는다. 제가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다. 성경에... 성경에 가려는다. 불쌍한 욕을 받는다. 불쌍한 욕을 받는다. 불쌍한 욕을 받는다. 불쌍한 욕을 받는다. 모세 때도 그랬다. 모세한테 고라 자손들이 불평불만하고 이스라엘 당 짓고 막 따지고 그랬잖아.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고라 자손들을 다 모아놓고 그 앞에 땅이 쭉 갈라지게 하시고 그들이 다 떨어졌을 때 땅을 덮으셨다. 땅을 덮으셨다. 그러면 절대... 절대... 절대 화내지 마세요. 따지지도 마세요. 목소리 왜 이렇게 성경이 길어요? 선생님. 왜 왠지 길은 그렇게 길어요? 눈을 덮으셨을때 손을 덮으셨을때 욕을 덮으셨을때 더럽고 치사하더라도 진짜 야에도 야에도 화내지 마세요. 그래서... 怒り는 안 닿아져때 마음을 잘 다스리세요. 고구를 잘 닿아주세요. 생각해보면 제일 위험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지금 너희가 가장危険한 사람은 누구냐고 주의 종전의 배우자 사실은 주변의 주변의 배우자입니다 조심해야 해 조심해야 해 벌렁 화내지 마세요 악기적으로도 더 위험한 사람입니다 저하고 김용미 옥상 위험한 사람입니다 둘이 벌렁 화냈다가 둘이 막 이렇게 봤어 둘이 벌렁 화내지 마세요 여러분 조만해지지 마십시오 아멘 오늘 말씀을 뱉습니다 우리 오늘 아마시아 왕과 우시아 왕을 함께 봤는데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을 갖고 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멈추십니다 교만해지니까 그렇게 도우셨던 하나님의 도우심을 멈추십니다 바른 길로 인도하는 사람에게 화를 냈더니 하나님의 도우심을 멈추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멈췄을 때 일어난 일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멈추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멈추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능력으로만 사는 것 아니라는 것 내 도움은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요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 나를 인도하시는 분은 세상의 내 위치자라는 말이 아니라 요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래서 10편을 말씀하십니다 함께 큰소리로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요호와에게서로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신실하십시오 정직하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을 찾으십시오 예수님이 십장을 끝까지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절대 신뢰하십시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의 삶에 반드시 하나님의 주의한 도우심이 있을지 확신합니다 神이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지 확인합니다 예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을 그동안 평통치 하셨다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받으십시오 예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형통케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수 있는 진정한 신신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축하드립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정가정 위에 사랑하는 여러분의 하나님의 하나님의 귀한 도우심이 있을 지어다 아멘 할렐루야